안녕하세요. 예보관 허진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업굴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의 먼바다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양과 경상남북도 해안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빗도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충청남북도와 경상남북도 내륙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전라남북도 서해안에는 밤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도와 서울 강원도 영서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사이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중부지방은 어제 이 시각에 비해 기온이 5,6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오늘 낮기온도 어제와 비슷해 추위는 다소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의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